자 오늘은 너 자신을 아세요.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야.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너무 답답한 거야. 여러분들 일단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상대도 파악하고 그렇게 지피지기 상태를 만들어야 100점 불탈 거 아니야.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후회해.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평균 3, 4등급 학생들 이야기인데 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 선택과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과탐을 하겠대. 아 근데 어차피 자기 선택이니까 하면 돼. 과탐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는 본인 스스로가 알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야. 너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과탐을 고르냐면 선생님 아 제가 3, 4등급인데 음? 제가 지금 3등급, 4등급입니다. 탐구도. 근데 1등급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만점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4탐 50이랑 과탐 50을 비교하니까 아 이게 좀 점수 차이가 있어서 좀 거시기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나는 그냥 과탐할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막 말하고 있는 거야. 그죠? 과연 50점을 맞을 수 있을까? 음? 여러분들 지금 3, 4등급인데 열심히 공부해서 과연 50점 자체를 맞을 수 있을까? 그거부터 우리가 생각해봐야지. 사탐은 당연히 가능하죠. 과탐 50이 될 거냐는 거야. 저는 그 가능성이 극도로 낮다고 봐요. 학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통계 자료가 그래. 통계 자료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 자료에 근거해서 야 근데 3, 4등급, 1등급 되는 것도 힘들고 50되는 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네가 3, 4등급 상태면은 국어 수학, 국어 수학 공부 안 할 거야? 그리고 이런 애들은 영어도 못해. 영어 3, 4등급 맞으면은 갈 데도 없어요. 점수 많이 깎여서. 그럼 영어도 어쨌든 2등급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런 걸 다 고려하면서 네가 과연 과탐 3, 4등급을 50점까지 올릴 수 있을 거냐?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거지. 그리고 국어 수학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어쨌든 국어 수학으로 표점 깡패 부리면 탐구는 좀 못 봐도 갑니다. 가요. 의대도 가. 국어 100, 수학 96 그렇게 맞으면 탐구 2등급, 3등급 떠도 의대 간다고. 정말 중요한 국어 수학 영어에 시간을 너네가 투자하기 위해서는 탐구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그렇게 너네가 탐구를 좀 어떻게든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과탐이 아니라 사탐을 해야 되는 게 누가 봐도 맞잖아. 근데 계속 50점 맞았을 때 어쩌고 저쩌고 1등급 맞으면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 소리하고 있는 거야. 너네가 시험 보고 나서 수능 보고 나서 두 가지 후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사탐 50점 맞을 거면 그냥 과탐할 걸 그랬다. 라고 생각하는 후회가 있을 수 있고요. 아 내가 그냥 말 듣고 사탐할 걸. 이라는 후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까. 당연히 2번이야. 아 그냥 과탐하지 말고 사탐할 걸. 시바. 아 그냥 과탐했더니 또 4등급 맞았어. 그럼 갈 데가 없어 이제 또.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또 1년 더 할까 말까 막 후회하고 고민하고 그게 더 가능성이 높지. 너네 이거 사탐 50점 맞았으면 무슨 생각하겠어. 아 사탐 50점 맞았어. 아 과탐할 걸. 그게 아니라 대부분 그 생각하겠지. 아 사탐하기 잘했다. 이거 해가지고 50 맞고. 부고수학도 그래도 나름 봤으니까. 어 갈만한 데가 좀 생겼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죠. 가능성 측면에서 너네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야. 응? 이상적인 거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아시라고요. 너 3, 4등급이에요. 3등급이 1등급이나 될 것 같아요. 힘들다니까. 자 N수생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단 말이야. 2만 명 3만 명 정도를 조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성적이 이렇게 바뀔 때 작년 수능과 올해 수능 비교했을 때 작년 수능 1등급이었던 친구들은 거의 대다수가 1등급이 유지가 됐대요. 근데 사실 이것도 되게 무서운 결과야. 20%는 등급이 떨어졌다는 거잖아. 그죠? 5명 중에 1명은 등급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다는 거다. 그치? 1등급이 1등급 유지하는 것도 힘든 거야. 어? 근데 이제 2등급 보니까 2등급이 1등급 되는 거 40%가 가능했대. 어? 이거는 그래도 나름 높은 확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어찌 보면 이거는 허수가 아니라 지금 N수생 대상으로 조사한 거란 말이야. 1년 재수한 학생들. 1년 재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 하나 올리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40%밖에 안 올라간 거야. 나머지는 어때요? 유지되거나 떨어진 거야. 50% 유지하고 10% 떨어지고. 어? 1년을 투자했는데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건 실패잖아 사실. 그치? 그니까 2등급도 힘들어.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몇 등급이야? 3, 4등급이야? 3등급 학생 중에 1등급이 된 학생은 7%래. 7% 자 그러면 우리가 오! 7%면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로또도 사는 거죠 사실. 7%면 높은 확률이 아니야. 왜냐하면은 이거는 과목 하나당 올라가는 확률에 대한 평균이고. 너네가 지금 평균 3, 4등급이야. 국어도 3에서 1을 만들어야 되고. 수학도 그래야 되고. 탐구 그래야 되고. 영어도 그렇게 하셔야 돼. 맞죠? 그럼 너네가 지금 해야 될 게 5과목이 있는 거야? 그럼 5과목에 대해서 7%가 5번 발생하려면 0.07에 5승이야. 0이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즉 올 3에서 올 1을 되는 학생들은 정말 전국적으로 봐도 손에 꼽힌다는 얘기야. 실제로 그렇잖아. 실제로 그렇잖아. 너네 재수했는데 올 3이었는데 올 1을 한 번에 되는 애가. 뭐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인터넷에 보니까 있던데요. 15만 수험생 중에 인터넷에 있는 애 한 명 보고서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지나친 긍정해로죠. 로또 사는 거랑 똑같다니까. 저 사람이 로또가 당첨되니까 나도 로또 많이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 되긴 되죠. 그 확률이 빵에 수렴하니까 문제지. 그렇지 않아? 그러면 너네가 해야 되는 합리적인 행동은 뭐야? 빵을 그래도 빵이 아니게 조금이라도 올려보는 거죠. 그런 선택을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야.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적을 올리는 거야. 그냥 이상론만 발휘하면서 나는 지금 3, 4, 3, 4 등급 나오는데 나 열심히 하면 다 1등급 나오겠지. 그냥 그런 막연한 긍정해로로 합리적인 판단하지 않고 그럼 나는 그냥 엄매, 미적, 과탐과탐해야겠다. 하고서 그냥 그렇게 시작해. 그 정도 합리성으로는 성적이 안 올라, 친구들. 사람이 지금 못하는 건 괜찮거든. 그리고 수학 자체, 국어 자체, 탐구 자체를 모르는 건 괜찮아. 인생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다고. 근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생각을 못하면 그거는 분명히 지장이 있어요. 대학을 못 가는 건 둘째치고 그냥 이 험난한 대한민국 못 살아. 그렇게 바보처럼 비합리적으로 그냥 긍정해로 긍정해로 이렇게 돌리면서 사시면 살아남질 못해, 친구들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 아, 3에서 1 되는 게 고작 7%구나. 근데 내가 지금 등급을 4개를 다 올려야 되네.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도전은 내가 하는 거구나. 일단 그거부터 생각하셔야 돼. 근데 불가능은 아닐 거 아니야. 어쨌든 확률이 0은 아니니까. 0. 몇몇이어도 0은 아닌 거니까. 그럼 너네가 그 확률을 최대한 높이고 싶은 거잖아. 그럼 내가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때요? 쉬운 걸 해야지. 쉬운 걸 해야지. 그렇게 절대적인 표준 점수와 절대적인 백분위 자체를 높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 선택을 하면서 너네가 환경을 계속 만들어 나갔을 때 그때 가능성이 조금씩 조금씩 열리면서 그러면서 너네가 결과를 만드는 거지. 그냥 점점점 바늘구멍을 만든 다음에 그 바늘구멍을 뚫어가지고 결과를 만들겠다고 하면 점점 주변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 그러고서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면 그게 합리적이냐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지. 그래서 너네가 선택과목 고를 때는 자존심을 부릴 때가 아니야 얘들아. 대학에 가라니까. 너네가 과탐 두 개 고르고 또 한 번 내년에 수능 보면 멋있어요? 멋있냐고. 부모님 등골 빼먹어. 네 1년 꼬라박아. 멋있어? 하나도 못 없어. 합리적으로 대학 가는 게 가장 멋있는 거야. 너네가 사탐 두 개 고르고 연대공대 갔어. 제일 멋있는 거야. 제일 똑똑하게 연대공대에 간 거야. 과탐 힘든 거 안 하고 합리적으로 사탐을 고르면서 국어수학 점수를 올려서 그렇게 네가 연대를 갔다? 그럼 그게 가장 합리적인 거죠. 그렇게 가야 멋있는 거야. 그리고 연대 가면 야 너 과탐 뭐 골랐어? 너 사탐 골랐어? 병신 새끼. 누가 그렇게 신경도 안 써 얘들아. 대학 가시면 첫 올기 바빠요. 아니면 당장 학과 공부하기에도 바빠. 뭘 고등학교 때 뭘 선택하고 왔는지 누가 관심 갔니? 그게 뭐가 중요하니? 연세대 가면 됐지. 연세대 학생 이제 맞박에 붙이고 다니면 그걸로 된 거지. 과탐 두 개 선택해서 저는 죄송합니다.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해보세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나? 아유 저 병신 저거. 가오부리다가 대학도 못 갔네. 그렇게 얘기하지. 응? 아 왜 현실적인 생각을 못하고 꿈만 꾸고 있냐는 거야.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하다니까. 너네는 너무 이상에 젖어있어. 너네는 너무 이상론자야. 응? 과탐 선택도 그렇고 수학 선택도 그렇고 국어 선택도 그렇고 다 너무 이상적인 생각만 해. 그리고 실제로 공부하는 것도 어때요? 가장 이상적인 상태만 생각하고 공부하시잖아. 그래서 너네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공지사항에도 적어놨죠. 아 내가 개념 수업 열심히 들었어. 자 그러면 이제 나 필수 유형 문제 풀 수 있을 거야. 못 풀어. 못 풀어. 아 어떻게 풀어. 개념 안다고 이거 풀 수 있어? 풀 수 있는 사람도 있죠. 근데 보통 사람은 못 풀어. 아 지금 제가 당장 응? 축구 배워봐야지 하고 드리블의 기초를 배웠어. 드리블의 기초 배우면 중학교 축구부 재낄 수 있어요? 기초 딱 배우고 나서 어? 야 씨 나 이제 기초 다 알았어. 드리블 마스터 했어.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제가 만약에 이제 아 그래 나는 이제 중학교 축구부 선수 정도는 재낄 수 있을 거야? 하고 이렇게 제가 재내려고 노력하면 못 재끼어. 못 재끼어. 그런 중학생도 못 재끼어요. 당연히 뭐가 더 필요한 거야? 연습이 더 필요하죠. 기초 개념만 딱 배우고 어떻게 바로 재끼어요? 연습해야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어? 너네가 PT 가가지고 좋은 자세 배웠어. 아 나 좋은 자세 배웠으니까 바로 100kg 들 수 있어. 못 들어. 못 들어. 당연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해야지. 난 정말 미치겠어요. 친구들. 그러니까 되게 이상적인 상태만 생각한다니까? 아 내가 개념을 잘 이해했으니까 문제가 풀릴 거야.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그러려면 네가 머리가 엄청 좋았어야 내 전역에 저 등급 안 나와요. 응? 애 전역에 저 등급 자체가 안 나와. 1등급인 애들도 이게 힘들 수 있는데 어떻게 3, 4등급이 바로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니까? 응?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PT 한 달 받고 어 나 왜 몸짱이 안 됐지? 나 왜 근육이 안 생기지? 이런 생각하면 또라이잖아요. 근데 너네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한다니까? 이상적인 이상한 생각을 해. 어 중의적이네. 그쵸? 이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시라고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 그 다음에 너네가 문제 푸는 방법 공약법 배웠어. 그렇다고 해서 바로 4점 문제가 풀려요? 4점 중킬러가 중킬러 이상 되는 어려운 문제가 바로 14번, 15번 이런 게 바로 해결돼? 당연히 바로 안 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풀리면 제가 대치동 샀다니까요. 대치동에 건물을 산 게 아니라 거기 땅을 다 샀어 내가. 아니 그렇지 않겠어? 이게 되겠냐고. 당연히 뭐가 필요해? 아 일단 공약법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예시도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연습도 해봐야지. 그렇게 연습이 됐을 때 그제서야 이제 4점 중킬러가 할 결이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우리 애기들은 아 내가 개념을 한 번 봤으니까 이제 필수형 풀 수 있을 거야. 내가 방법문화 한 번 배웠으니까 어려운 문제 풀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안 풀리면은 아 내가 개념 잘못 배웠구나. 오개념이 있구나. 그렇게 착각한다니까. 문제가 안 풀리면은 아 내가 공약법 대충 배웠구나. 잘못 배웠구나. 그렇게 착각한다니까. 오히려 안 되는 게 정상인데. 그 정상적인 생각을 못 해가지고 다시 이제 개념 다시 봐야겠다. 공약법 다시 봐야겠다. 그러면서 다시 자꾸 돌아가잖아. 바로 돌아가는 공부하잖아. 연습할 생각은 안 하고. 훈련할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너네 그 머릿속에 이상적인 생각만 가득 차 있으니까 실제로 공부도 못 해. 그리고 이제 이상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선택과목은 또 어려운 것만 골라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쭉 공부하다가 6월쯤 되면 이 생각하겠죠. 존댔다. 이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안 되겠는데? 하면서 그제서야 부랴부랴 막 이제 사탐해볼까. 여러분들 사탐이 그 정도로 만만하진 않아. 6월달에 갑자기 바꾼다고 해서 수능의 결과가 나올 정도로 만만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니네가 그걸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진 않는다 이거지. 이 정도 합리성도 없는 사람이 6월에 갑자기 선택과목 바꾼다고 해서 50조 안 나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좀 원해요. 뭐냐면 아 근데 저는 과탐해서 그리고 뭐 위족 고르고 해서 성적 잘 내는 거 불가능 아니니까 할 거고 대신에 하루에 16시간 공부하겠습니다. 하루라도 어기면 저 한강 가서 뛰어내릴 거예요. 진짜. 저는 지구에 무슨 이벤트가 생겨서 공부를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져도 피난처에서 공부할 정도로 굳은 각오가 돼 있다. 그리고 그걸 하루라도 어기면 진짜 나는 인생 끊어버린다. 그 정도 각오가 있다면 저도 오케이야. 그 정도 각오가 있다면 저도 오케이지. 근데 이딴 말 하는 애 중에 제가 강의 듣는 거 보면 강의도 존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는데 욕심만 그득하고 생각만 이상적이야. 그러니까 지 자신을 몰라. 너 자신을 아세요 좀. 어? 알라고. 저는 제 자신을 알아. 나는 저는 열심히 해요. 너네는 그런 말 들어봤어? 부모님이 윤구야 이제 공부 그만해라.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니?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없을 거 아니야. 저는 들어봤어요. 응? 들어봤어. 주변에서도 열심히 한다. 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어.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만약에 3, 4등급이야. 그래도 이미 열심히 해본 경험도 있고 준비가 돼 있고 아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으니까 당연히 엄매, 미적, 과탐, 과탐 골라도 돼요. 돼.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3, 4등급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도 사실 열심히 안 하고 있잖아요. 너네 정말 16시간, 17시간 공부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니까. 쉴 생각만 존나 해요. 12시간 공부하면 어 나는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쉴 자격이 있어. 이 지랄 떨고 있다니까. 쉴 자격은 대학에 가셔야 생기는 거지. 수험생한테 없어요. 응? 너네가 올 3인데 쉴 자격이 어딨어요. 너네 착각하지 마. 야 올 1등급이고 정말 성적이 좋은 애들은 공부 좀 덜 해도 돼요. 걔네들은 뭔가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걸 확인하는 작업 위주로 공부하기 때문에 아 6일 공부하고 하루 쉬고 그래도 돼. 근데 올 3, 4등급인데 막 효율 따지고 막 그러고 있어. 난 그런 애 중에 성적 올리네. 본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 또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자기가 주변에 보니까 한 3등급 정도 되는 것 같아. 평균. 근데 이제 재수하는데 아 나는 주변 보니까 주변 사람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나름 자부심이 있대. 저는 그런 말 들으면 이해가 안 가요. 어? 아니 올 3등급이 어떻게 자부심이 있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야. 12시간 했을 때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 너네가 인터넷에서 뭘 보고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서울대생들 실제로 인터뷰 해보면 12시간 공부했을 때 아 나는 정말 충분히 공부했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얘기할 새끼 한 명도 없다는 거야. 아 그냥 12시간 정도 하는데 아 좀 부족하게 한 것 같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고 얼마 전에 뭐 유튜브 유튜브 한 것도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있다는 거야. 열심히 하는 새끼가 잘해. 근데 열심히도 안 하는데 목표만 겁나 이상적이야. 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목표를 높게 잡고 너네가 진짜 과탐 뭐 50점을 말하고 그러려면 적어도 지금 16시간은 공부를 하고 계셔야 돼요. 6시간 자고 2시간 밥 먹고 싶고 뭐 싸고 나머지 16시간 공부하고 적어도 그렇게는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말은 과탐 아 저는 뭐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는데 막 하울에 10시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얼탱이가 없는 거지.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 너네 애매하게 살 거야? 애매하게 살 거면 뭐 하러 수능 봐. 너희 수능 뭐 애매한 대학 가려고 준비해요? 그런 새끼 아무도 없을 거 아니야. 어? 정말 개빡세게 해서 정말 멋있는 결과를 만들든가 아니면 적당히 좋은 선택을 해서 합리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만들려고 뺑기라도 치든가 잔머리라도 굴리든가 두 개 중엔 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저는 16시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맥스 10시간이에요. 그럼 공부 시간이 줄잖아요? 아 그러면 이 시간 내에서 최고 결과 그래 도망가자. 국어 수학 탐구 탐구 다 도망가자. 도망가서 공부량 자체를 줄여버리면 어쨌든 여기서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걸로 대학 가야지. 라고 하는 뺑기라도 치든가 어? 합리적이지도 못해 열심히도 안해 그럼 뭐 그러니까 계속 어중간하게 너네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야. 그냥 재수해도 3, 4등급 또 해도 2등급 3등급 또 해도 3등급 2등급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응? 그러면서 이제 3수 4수 하면서 무슨 생각해요? 아 수능은 재능 측정 시험이고 난 재능이 없고 재능이 없으시죠? 제대로 생각할 재능이 없는 거지 아니 기본적인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거지 생각을 해 생각을 하세요 친구들 우리가 우리 집 쿠키 똥강아지랑 다른 이유는 걔는 별 생각이 없지만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야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판단력이 있다는 거지 왜 사람이길 포기해 인간이 되세요 사람이 되세요 머릿속 머릿속 겁나 열심히 하면서 과탐하겠다고 얘기하든 아니면 저는 16시간을 못할 것 같으니까 선택과목 바꾸래요 라고 얘기하든 두 개 중에 하나만 하는 거야 알겠죠? 제가 최근에 이런 글을 많이 봐서 그래요 평균 3등급인데 공부는 안 하고 있는 거 제가 보이는 것 같아 공부는 안 해 근데 과탐할까요? 막 이지랄 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아 진짜 과탐 때문에 고생한 수많은 제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정말 모의고사를 막 60개 70개를 풀었는데도 수능 날 하필이면 2등급 3등급 떠서 원하는 대학 못 간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너무 신뢰되는 말을 하는 거야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이루지 못해서 정말 고통받는 진짜 고통받는 그런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한테 너무 피해가 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니까 나 열심히 하면 1등급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되게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얼마나 노력 많이 했겠어요 이게 1에서 1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열심히 해서 그래 얘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을 거야 근데 그럼에도 20%가 떨어지잖아 너네가 그런 어려운 시험을 지금 준비하는데 난이도를 계속 높이기만 하면 되겠니 친구들 그리고 내가 그만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만큼 공부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꼭 사탐을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너네의 사고방식 자체가 결과를 만들 수 없는 사고방식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멋있게 정말 개 열심히 하든가 아니면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하든가 두 개 중에 하나는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냥 애매모호하게 나중에 나중에 바꾸면 안 돼 절대 1등급 안 나와 과탐하다가 사탐 바꾼다고 바로 1등급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시잖아요 시작하는 단계에서 고민을 좀 더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일단 뭐 국어, 수학, 탐구 어떻게 선택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올 3일이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일단 국어 공통이 있잖아 수학 공통이 있잖아 영어 있잖아 그죠? 이거 세 개를 단단하게 일단 만들어봐 응? 이걸 먼저 해 어차피 이게 더 중요하긴 하니까 그럼 3월부터 3, 4, 5월 열심히 해봐 해보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가 확인될 거 아니야 자기가 평균 공부 시간이 그래도 14시간 정도가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조금 더 어려운 걸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은 있는 거죠 자격은 있는 거니까 그럼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할까 그리고 너네가 그때 완성되어 있는 5월 달에 완성되어 있는 나의 실력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 공통해보니까 나름 괜찮아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가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혀 그러면 너네가 이제 거기에 선택 과목 올릴 때 조금 더 어려운 거 골라도 되겠죠 근데 내가 두 달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5월 달 딱 돼가지고 이제 공통 확인해보니까 똑같아 표정가 별로 없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선택할 때는 제일 이지한 걸 고르면 되겠지 그치? 그렇게 너네가 좀 좀 멋스럽게 할 수 없어요 아 난 진짜 어 인강하면서 좀 많이 힘든다 올해가 제일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 음 그러니까 인원이 느는 건 좋은데 어차피 상위권은 한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뭐 늘어나는 인원보다 중위권이 늘어나는 인원이 더 많으니까 중위권 친구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공부는 열심히 안 하는데 엄청 이상적이면서 고집은 또 겁났어요 말은 안 들어 말은 안 들어 그럼 제 말이 맞겠어요? 네 말이 맞겠어요? 여러분들 서울대 가고 음? 그 다음에 문과 시험 어려운 것도 잘 보고 이과 시험 어려운 것도 잘 본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지는 않잖아요 강사 중에 나밖에 없잖아 그럼 제가 하는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가 하는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히 제가 하는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제가 제 생각만 하면서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제 제자들 보고도 말씀 드리는 거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현역으로 한 번에 의대 가는 애 중에 그냥 어설프게 해서 가는 애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죠 카톡 받았다고 음? 일주일 전에 카톡이 왔어 선생님 제가 현강 1, 2학년에 들을 때는 사실 그냥 뒤에서 자고 대충 들었는데 1, 2학년이 뭐 제가 하는 말 귀에 박히겠어요? 그죠? 어 근데 고3 올라가서 좋됐다 생각 들고 그때부터 방법론 잘 정리해서 100점 맞았다 수학 미적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문과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학 100점 맞으면 미적 100점 맞으면 의대 가겠죠? 그래서 의대 가서 지금 의대 잘 다니고 있다고 뵙고 싶다고 이렇게 카톡도 오고 그래 그러니까 말 들으면 걔가 1학년, 2학년 때 고생 안 했을 거 아니야 물론 뭐 3학년 때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뭐 100점 맞고 의대 가고 좋죠 좋은데 아 애초에 처음부터 잘했으면 좋잖아? 내가 아는 말이 맞아요 표본이 니네보다 훨씬 더 많겠죠 니네네 뭐 인터넷에 찍을 출처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몇 개의 출척 혹은 엄청 잘했던 애들이 그냥 엄청 잘했던 거 정도만 생각하고 말하는 거 아니야 저는 올린 점수가 올라간 애들 위주로도 데이터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점수 올라간 애들도 다 보고 정말 많이 보고 그 중에 공통점, 공통점, 공통점 일반 원칙 만들 수 있는 거 사전공약법처럼 만들어가지고 너네한테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니네는 무슨 근거로 니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니네 근거나 있어요? 근거도 그렇게 없잖아 제발 정신을 차릴 때가 됐다는 거야 너 자신을 알아라 일단 아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3, 4등급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랑 사실 똑같아 그럼 네가 생각하는 건 다 틀렸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 네 생각 버리고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결과가 만들어져 언제까지 네 마음대로 하려고 노력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기본적인 너무 당연한 그런 원칙을 좀 지켜주세요 니네가 지금 자존심 부릴 때야? 아니잖아 절박하지 않아? 내가 보기에 절박하지 않은 것 같아 우리 애기들이 지금 울산 맞으면 대학 어디 갈 건데? 어? 뭐 저기 어디 남쪽 나라 갈 거야? 나 쪽 나라 가면 등록금만 기부하는 거지 뭐 그 정도로 기부할 돈 있고 부자하면 나한테 기부해 알겠죠? 잘 받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공부하실 때는 머리를 했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이성적으로 쭉쭉쭉 생각하면서 꾸준하게 공부하시면 결과는 따라오게 된다는 거 항상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인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us